대망의 한국시리즈가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9년만에 우승을 노리는 LG 꼴찌로 시즌을 시작해서 파죽짓의 KT 스포츠조선 야구기자들 9명 한국시리즈 전망 공개를 하겠습니다. 야구부장 예상도 했죠. 유현진 선수와 미팅을 앞둔 하나 분위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호준 LG 코치가 SSG 감독 내증이 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SSG 그리고 LG 구단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롯데 프론트 인사를 다 마쳤는데 롯데의 FA 전략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포츠조선 야구기자들 9명입니다. 9명 중에 LG의 우세를 점친 기자는 6명. KT 우세를 점친 기자 3명. 야구부장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구부장의 예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 안 맞습니다만 주위에서 너무 몸을 살인다. 한국시리즈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주위치적의 고신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LG 4승 2패 예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불펜진의 비교 우위 수도 많습니다. 양과 질에서 LG불펜이. 그리고 타격 자임스와 덥스가 LG가 조금 낫다. LG가 원하는 대로 1차전에 KT 벤자민 선수가 나오지 않죠.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뛰었으니까. 연경혁 감독이 벤자민 선수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1, 2차전에 아마 LG 박마이가 적응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굉장히 시리즈 전반에 관건이 되겠지만 그리고 LG그룹 또 LG팬들 주위 관심이 참 대단합니다. 이 중압감을 이겨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역시 전력 차이는 그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 기자의 얘기입니다. LG 4승 2패 5가지 지표 선발 불펜 타격 기동력 수비력 이 중에서 선발만 KT가 우세하고 그나마 LG킬러 벤자민 선수 PO 5차전 등판으로 선발 격차가 줄었다. B 기자 LG 4승 2패 KT가 어렵게 흐름을 뒤집어 분위기가 좋지만 피로 누적. LG가 투타 모두 완승도 높은 전력. C 기자 LG 4승 2패 2연패 후 3연승 KT 기세 초반은 좋겠지만 전체적인 전력, 체력, LG 앞선다. D 기자 LG 4승 1패 KT가 초반 기세 좋겠지만 3, 4차전 넘어가면 3일 휴식을 거듭한 선발 필승조. 매경기 등판함, 불펜 모두 피로도가 조금 쌓인다. 객관적 전력이 LG가 앞선 데다가 푹 쉬었다. E 기자 LG 4승 1패 1, 3선발 라인업 KT 앞서지만 불펜 LG 우세. 결국 후반 싸움 될 것으로 보인다. LG 유리. KT 우세 점친 기자가 3명이 있습니다. F 기자 KT 4승 2패 KT의 1, 3선발 확실한 무기. 손동현, 박영현, 김지은으로 이어지는 KT 볼펜도 오히려 나쁘지 않다. 분위기 싸움이 중요한 단기전. KT로서는 N시즌 2경기에 패배한 게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었다. G 기자 KT 4승 1패, 선발 싸움 확고한 우익. 플레이오프 리버스 스위브로 살아난 집중력. LG 너무 오래 쉬었다. H 기자 KT 4승 3패, 큰 경기 선발 싸움. 쿠이바스, 벤자민, 고현표 두 경기씩 던지면 LG 선발진 압도 가능성.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혁 하나 단장이 어제, 그러니까 5일 밤에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돌아왔습니다. 팀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 캠프 이어갑니다. 조만간 유현진 선수와 구단 관계자가 만납니다. 여러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12월은 대하 유현진 선수가 메이지리그 오프를 받는데 그거 보고 판단하겠지만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언제든지 유현진 선수가 오면 대환영. 1년이라도 빨리 오면 대환영. 그렇지만 유현진 선수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최대한 피한다. 미국 쪽에서 좋은 오프가 오면 사실 하나가 해줄 수 있는 대우의 몇 배 뛰어넘는 수준이 오프가 오거든요. 지금도 1년에 800만, 1000만, 1000백만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유현진 선수가 오면 외국인 타자 2명을 쓰는 방안은 여러 고려사항 중에 하나다. 유동적이고 유현진 선수의 하나 합류 여부는 유현진 선수의 판단이겠죠. 모든 것은 유현진 선수의 몫이니까. 하나는 셀캡은 여유가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여유분을 비워뒀는데 유현진 선수의 거치가 유동적이니까요. 유현진 선수의 몫이 있다. 그 몫은 비워뒀다. 이 코멘트는 있었고. 그리고 하나 내부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올 가능성을 반반 정도? 지금 밖에서는 올 가능성을 조금 더 낮게 보죠. 메이지리그 잔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죠. 그런데 미래는 모르니까요. 마무리 캠프는 하나가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좋아졌다는 이 이야기는 팬들한테 좀 지겹죠. 그렇지만 이제는 리빌딩이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내년에는 뭔가 좀 더 발전되어야 된다. 성적 순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FA는 아직은 내부 논의 중입니다. 불펜 자원이 이번 FA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덕주, 그리고 김재윤, 홍구인 선수. 그렇지만 하나의 보강 포인트는 아무래도 야수 쪽이고 외부 FA 보강에 아예 생각이 없진 않아요.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해는 양희지라는 엄청 큰 타겟이 딱 있어서 바로 움직였는데 올해는 좀 더 양상이 다르다. 전력 보강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있고. 또 외부 FA의 야수들은 지금 양석관 선수도 있습니다만 초대역급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전준우 선수나 안치홍 선수. 지금 FA로 나온 선수들은 하나 멤버들보다는 일단 좋으니까요. 하나가 고민을 하는 거겠죠. 여러 가지로. 하나 셀캡이 여유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셀캡 여유가 있습니다. 신인 황준서, 조동욱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미아자켓 캠프에 합류해서 운동 중인데 황준서 선수는 불펜 피친도 하고 있고 평가도 상당히 좋다 그럽니다. 조동욱 선수도 평가가 상당히 좋고 선수 신인 보직은 현장에서 판단을 하겠죠. 보고 판단을 하고. 황준서 선수의 스타일은 역시 선발인데 그런데 최근에 황준서 선수 구단에서 체크를 좀 해보니까 드래프트 직전에 구석이 좀 다운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체중이 당시에 8kg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8kg 정도 빠졌는데 많이 빠진 거죠. 지금 컨디션 조절도 하고 못 만들기도 체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SG 이호준 감독이 내정이 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SSG 입장, LG 입장 한번 들어봤는데 한국 시리즈 앞두고 LG 이호준 코치의 SSG 새 감독 선임 보도. SSG가 조금 난감해하고 좀 벌쩍 뛰던데 LG도 조금 난감하죠. 시리즈를 앞두고 있으니까 한국 시리즈. SSG는 지금 후보군을 추리고 있다. 그렇게 강하게 내정서를 부인을 합니다. 관계자가 내정이면 지금 일하고 있는가 이건 뭔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후보군이 지금 5, 6명 한 5, 6명 정도 되는데 추려서 장단점 분석을 하고 한국 시리즈 이후 정도의 최종 면접을 볼 건데 최종 면접 인원은 2명이 될지 아니면 5명 정도를 많이 올릴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강점, 약점 또 그 다음에 특장점 같은 이 후보군의 위에서 찍어서 내려보내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호준 코치 후보는 맞고 하지만 다른 후보군도 있고 이호준 코치가 얼마 전에 SSG 구단하고 면접을 본 건 맞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 이후로 확답이나 어떤 코멘트를 SSG 구단으로부터 들은 적은 없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면접을 본 것은 소속팀 LG 구단에 알렸습니다. 알렸고 LG 구단의 입장은 그냥 뭐 잘 됐으면 좋겠다면 굉장히 쿨한데 3년 계약을 하고 LG로 왔습니다. 3년 계약 중에 올해가 2년 계약 중입니다. 내년까지 계약인데 지난해 올해 정말 잘해줬고 이호준 코치가 지금은 이호준 코치가 있는 힘을 다해서 LG의 한국 시리즈를 준비를 하고 있고 면접을 봤다고 해서 코칭이 달라지는 게 전혀 없고 그 정도는 되는 프로니까 다만 LG 관계자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러다가 안 될까 봐가 오히려 걱정이다. 말이 나와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사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LG는 감독 영전이니까 잘돼서 간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고 하지만 있는 동안 입은 유니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프로고 이호준 코치가 이를 모르겠느냐 잘 알고 있고 팀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롯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롯데가 이종훈 전 감독 대회하고 계약해지었죠. 코치들 여러 명, 8명 쫙 계약해지했는데 새 단장, 박준혁 새 단장이 오면서 이군 총괄로 재영입을 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에 쫙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문이 돌았는데 이 소문이 진실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야구부장이 이군 총괄은 병수가 한다고 그러던데 뭐야 야구부장 잘못 말한 건가 1만 10명 구라냐 뭐냐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에 계속 올라옵니다. 이종훈 전 감독 대행은 계약해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롯데 코칭 스태프 직을 맡을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잘못된 소문이고 계약해지된 상태고 그리고 저는 배웅수 코치가 이군에서 힘을 보탠다는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코멘트대로 이군 총괄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이군 코칭 스태프 잔류군 코칭 스태프 보증은 아직 조율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제가 전한 이야기를 캡처해서 전달 감사하죠.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좋죠.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은 시간 길잖아. 재미도 없는데 짧게 그냥 누가 세 줄 요약 좀 해라. 한 줄 요약이면 더 좋고 근데 말을 줄이거나 보태거나 해서 제가 욕먹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회자되는 분들도 같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좀 곤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죄송한데 제가 좀 짧게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도와주십시오. 프런트 인사는 많이 좀 바뀌었어요. 프런트 인사에 있었습니다. 박준호 단장이 와서 프런트 인사 다 한 대 했잖아요. 부단장 자리가 없어졌어요. 두 명이 자리 재배치 운영팀장 교체됐습니다. 스카우트팀, 육성팀에는 선수 출신 인사들이 전면 배치 그래서 단장의 결정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녹아들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었고 조직이 좀 많이 젊어졌습니다. 팀장들이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아직 FA 관련 논의는 안 했는데 이제부터 한다고 하는데 우선은 내부 FA 전준우, 안초영 선수 잡는 데 집중을 하고 외부 FA는 상황 보고 더 논의한다가 기조입니다. 더 논의한다가 기조. 그리고 여러 오해가 있지만 김태용 감독도 아직 외부 FA에 대해서는 일단 내부 FA를 좀 이야기를 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선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나는 늘 있는 선수대로 구단이 해주는 선수대로 최선도 한다. 이것 기조. 전준우, 안초영 선수는 팀의 확실한 필요자원 잡는다. 일단 전준우 선수는 우선 좀 확보를 하고 안초영 선수는 타구단에서 이적 오퍼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준점 설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는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오퍼를 던지는 타팀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안초영 선수 에이전트가 협상력이 높은 이해랑 대표니까 그것도 당연히 시장 흐름도 주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끊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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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 we're wired to call! as truly. Ò to the Ox Ang Reeves on SE são good. based unch